1. 커피의 과실을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면 무엇인가? 1. 장과 2. 핵과 3. 견과 4. 건과 정답 2번 핵과 2. 다음에 커피 종류 중 종자가 다른 것은? 1. 타이피카 2. 버본 3. 카투라 4. 코닐론 정답 4번 코닐론 3. 생산국에 따른 유명한 커피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코스타리카 블루 마운틴 2. 과테말라 코나커피 3. 브라질 안티구아 4. 인도 먼슨 빈 정답 4번 인도 먼슨 빈 4. 생두를 얻기 위해 커피 과육에서 껍질을 벗겨내는 가공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건조법 2. 세척법 워시드 3. 세미워시드 4. 자연가공법 정답 4번 자연가공법 5. 로브스타종 커피 식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아프리카 가봉에서 처음 발견되어 카네포라의 한 변이종이 되었다. 2. 나무의 높이가 10m 이상으로 아라비카종과 리베리카종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다. 3. 세계 각지의 70여 종의 많은 재배 변이종이 분포되어 있다. 4. 곰팡이병의 저항성이 강하며 인도네시아 등에 넓게 재배되고 있다. 정답 3번 세계 각지의 70여 종의 많은 재배 변이종이 분포되어 있다. 6. 우리나라에서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종이다. 고종은 덕수국 내의 우리나라 최초의 로마네스크풍의 건물을 지어 이곳에서 커피와 다과를 즐겼다고 한다. 이곳은? 1. 밀다원 2. 카페 세실 3. 정관원 4. 난다랑 정답 3번 정관원 7. 커피의 쓴맛을 부여하는 알칼로이드 물질은? 1. 테오브로민 2. 나린진 3. 휴물론 4. 카페인 정답 4번 카페인 8. 우유의 영양적 가치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2. 비타민 D가 풍부하다. 3. 철분이 풍부하다. 4. 유당이 적게 함유되어 있다. 정답 1번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9. 커피의 향미를 평가하는 순서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향기, 맛, 촉감 2. 색깔, 촉감, 맛 3. 촉감, 맛, 향기 4. 맛, 향기, 촉감 정답 1번 향기, 맛, 촉감 10.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1. 각 볶은 신선한 원두 2. 커피를 뽑는 사람의 기술 3. 볶음도에 알맞은 추출기구 4.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정답 4.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11. 다음 커피의 등급에 관한 단어들 중 커피의 품질 정보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품종 2. 향미 3. 결점도 4. 색도 정답 1번 품종 12. 카푸치노에 첨가하는 거품 우유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 우유에 스팀 노즐을 넣을 때 우유에 담기는 노즐의 깊이를 적절히 조절한다. 2. 거품 만들기에 사용하는 우유는 신선하고 차가운 것을 준비한다. 3. 피처는 도자기,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질로 만든 것이 좋다. 4. 거품을 만들 때 스팀 노즐을 우유 표면인 위쪽에 두면 거품 생성이 잘 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피처는 도자기,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질로 만든 것이 좋다. 13. 아래 보기에 조건으로 만들어진 커피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린빈 상태의 커피콩을 증기로 쪄 수분률이 50에서 60%가 되게 한다. 솔벤트, 물, CO2 등을 사용하여 커피와 카페인을 분리한다. 다시 커피 성분을 넣고 열풍 건조시켜 수분률을 다시 13%로 맞춘다. 1. 맥심커피 2. 인스턴트 커피 3. 헤이즐넛향커피 4. 디카페인커피 정답 4번 디카페인커피 14. 우유 단백질에 속하는 성분이 아닌 것은? 1. 카제인 2. 베타 락토글로블린 3. 오브알브민 4. 락토페린 정답 3번 오브알브민 15.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경작하여 대규모 커피 경작의 역사를 연날하는? 1. 포르투갈 2. 네덜란드 3. 프랑스 4. 영국 정답 2번 네덜란드 16. 세계의 커피 재배 적지라고 불리어지는 커피벨트는 어느 지역인가? 1. 북위 25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2. 북위 20도와 남이 20도 사이를 말한다 3. 북위 25도와 남이 20도 사이를 말한다 4. 북위 20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정답 1번 북위 25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17. 터키 사람들이 커피를 끓여 마시는 기구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 이브릭 2. 멜리오 3. 코펠 4. 퍼컬레이터 정답 1번 이브릭 18. 다은중 카푸치노 콘판나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은? 1. 에스프레소 1과 1분의 1샷 거품 낸 우유 4.5온스 휘핑크림 2. 에스프레소 1샷 거품 낸 우유 4.5온스 레몬 슬라이스 3. 에스프레소 1샷 우유 거품 1온스 4. 에스프레소 1샷 휘핑크림 정답 1번 에스프레소 1과 1분의 1샷 거품 낸 우유 4.5온스 휘핑크림 19.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나라는? 1. 우간다 2. 케냐 3. 에티오피아 4. 콩고 정답 3번 에티오피아 20. 커피 생두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틀린 것은? 1. 자연환경 2. 재배 가공의 선후진성 3. 기술 장비 부족 4. 정치적 요인 정답 4번 정치적 요인 21. 커피 전문점 관리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1. 연령 소득 등에 따라 목표 고객을 분석한다 2. 가장 바쁜 시간의 영업량을 미리 예측한다 3. 동일 상권에 있어 경쟁 업체를 수시로 파악한다 4. 업장의 형태와 크기는 가능한 최대로 확보한다 22. 바람직한 바리스타 상이 아닌 것은? 1. 영업장 내에 필요한 물품 재고를 항상 파악한다 2. 이를 판매할 재료가 적당한지 확인한다 3. 영업장의 환기 및 기물 등의 청결을 깨끗이 유지 관리한다 4. 커피 제조 시 계량법을 지키지 않는다 정답 4번 커피 제조 시 계량법을 지키지 않는다 23. 다음은 커피 서비스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 맛과 향기가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커피를 서브할 때 한 잔의 양은 100ml 정도가 적당하다 3. 커피를 서브할 때에는 커피 컵은 뜨겁게 보관되어져 있어야 하며 크림은 너무 차갑게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4. 커피의 적정 온도는 120도 이상이 적당하다 정답 4번 커피의 적정 온도는 120도 이상이 적당하다 24. 커피 배전 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도의 상승으로 원두와 실버스킨이 분리됨 2. 수분이 증발하고 내부 조직이 팽창되면서 1차 크랙 발생 3. 1차 크랙 발생 후 2차 크랙 발생 4. 원두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 정답 4번 원두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 25. 배전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도는 배정 과정의 가열 온도와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배전도는 기계적으로 측정한 L값으로 나타낸다 3.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4. 배정콩의 갈색 정도를 표준품과 비교해서 배전도를 경험으로 정하기도 한다 정답 3번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26. 배정 과정 중 커피 생콩에 함유된 카페인의 변화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열에 안정하고 130도 이상에서는 일부 승화하여 소실되지만 생콩에 함유된 카페인의 대부분은 배정콩에 남는다 2. 열에 안정하지만 130도 이상에서는 일부 승화하여 소실된다 3. 열에 안정하고 130도 이상에서는 일부분만이 승화하여 소실되지만 최종 배정콩에 함유된 카페인의 함량은 오히려 증가된다 4.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유리아미노산에 의하여 카페인이 생합성된다 정답 1번 열에 안정하고 130도 이상에서는 일부 승화하여 소실되지만 생콩에 함유된 카페인의 대부분은 배정콩에 남는다 27. 다음 문장 중 배정과 맛의 변화를 적절히 설명한 것은? 1. 강배전일수록 신맛이 강하다 2. 강배전일수록 쓴맛이 강하다 3. 약배전일수록 단맛이 강하다 4. 약배전일수록 탄맛이 강하다 정답 2번 강배전일수록 쓴맛이 강하다 28. 생두를 복는 과정에서 부피가 가장 커지는 단계는? 1. 프렌치 2. 하이 3. 풀시티 4. 시나몬 정답 1번 프렌치 29. 유지의 자동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1. 자외선은 유지의 산화 속도를 촉진한다 2. 온도가 낮을수록 촉진된다 3. 금속이온은 유지의 자동산화에 연쇄반응을 증대시킨다 4. 산소의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산화 속도는 산소의 양에 비례한다 정답 2번 온도가 낮을수록 촉진된다 30. 다음은 로스팅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생두가 열을 계속 흡수하면 조직이 수축하고 색상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2.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3. 프렌치 로스팅은 원두가 계피색을 띠며 신맛이 뛰어나다 4. 일반적으로 맛에 힘을 주는 강한 커피를 원하면 약하게 로스팅을 하고 맛의 미묘한 변화와 감미로운 향미의 조합을 원한다면 강하게 로스팅한다 정답 2번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31.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향기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준다 2. 커피의 추출을 방해한다 3. 커피 추출액의 거품이 생긴다 4. 커피 저장 중에 탄산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시키는 것이 좋다 정답 4번 커피 저장 중에 탄산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시키는 것이 좋다 32. 다은 중 올바른 에이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갓 볶은 커피는 CO2가 많이 나와 맛이 떨어짐으로 숙성이 필요하다 2. 커피 생두 상태에서 숙성은 독특한 맛을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커피 생두의 숙성 기간은 대개 5에서 10년 정도로 잘 숙성된 생두는 맵고 쓴냄새가 강하게 날수록 좋다 4. 커피 생두 상태에서의 숙성은 단지 타이피카족만 가능하다 정답 3번 커피 생두의 숙성 기간은 대개 5에서 10년 정도로 잘 숙성된 생두는 맵고 쓴냄새가 강하게 날수록 좋다 33. 커피 생콩의 배전에 따라 다량으로 함유된 유리당류인 자당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배정콩의 갈색 색소 비페놀릭 카르보닉 에이시드류 및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2. 배정 과정의 글루코스, 프룩토오스의 단당류로 분해되어 배정콩에 함유되어 있다 3. 배정 과정 중 다시 다당류의 탄수화물로 생합성된다 4. 배정콩에도 그대로 남아서 스크로스로 함유되어 있다 정답 1번 배정콩의 갈색 색소 비페놀릭 카르보닉 에이시드류 및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34. 배전에 의한 커피콩의 물리적 변화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비중은 감소된다 2.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용적은 증가된다 3.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경도는 증가된다 4.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세폰의 성분은 개상으로 유동화된다 정답 3번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경도는 증가된다 35. 로스팅 단계 중 강배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커피의 볶음 정도를 강하게 할수록 커피 원두의 무게는 줄어든다 2. 카페인 양은 증가한다 3. 이산화탄소는 증가하며 옅은 풋냄새 양은 감소한다 4. 오일의 양은 일정량이 늘어난 후 줄어든다 정답 2번 카페인 양은 증가한다 36. 볶음 커피의 다음 성분들 가운데 마시기 전 커피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성분은? 1. 케톤이나 알데아이드 계통의 휘발성 성분 2. 비휘발성 액체 상태의 유기 성분 3. 지방질 같은 비용해성 액체와 수용성 고체 물질 4. 커피 추출 후에도 분쇄 커피의 모양을 유지하는 성분인 불용성 경질부 정답 1번 케톤이나 알데아이드 계통의 휘발성 성분 37. 볶음 커피콩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는 생콩에 있던 향기와 주로 중약볶음의 커피에서 만나게 되는 당의 갈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 강볶음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건혈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향기들 가운데 생콩에는 없던 향기는? 1. 캐러멜 향 2. 꽃향기 3. 베리향기 4. 허브향기 정답 1번 캐러멜 향 38. 다음은 추출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추출기구의 명칭은 무엇인가? 가정식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기구로 끓는 물의 증기압력에 의해 상단으로 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커피층을 통과하여 커피가 추출되는 원리로 스토브탑이라고 부른다 1. 모카포트 2. 사이폰 3. 개츠베 4. 프렌치프레스 정답 1. 모카포트 39. 다음 추출방식 중 투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융드립 2. 페이퍼드립 3. 에스프레소 4. 사이폰 정답 4. 사이폰 40. 신선한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추출하면 표면이 부풀어 오르거나 추출액 표면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커피에 함유된 어떤 성분에 의한 것일까? 1. 탄산가스 2. 유기산 3. 아미노산 4. 당 정답 1. 탄산가스 41. 다음에 드리퍼 중 다른 드리퍼보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드리퍼의 경사면이 큰 것이 특징이고, 1907년 독일에서 발명된 드리퍼는? 1. 사이폰 2. 카리타 3. 더치커피 4. 메리타 정답 4번 메리타 42. 배전한 커피콩을 구입하여 핸드드립식으로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콩의 신선도 여부는 육안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 1. 신선한 커피콩은 물을 부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고 쉽게 통과한다. 2. 신선한 커피콩은 물을 부으면 커피 입자에 작은 기포가 생기지 않는다. 3. 신선한 커피콩은 물을 부으면 커피가루의 표면이 둥글게 부풀어 오른다. 4. 신선한 커피콩은 물을 부으면 커피 입자에 큰 기포들이 형성된다. 정답 3번 신선한 커피콩은 물을 부으면 커피가루의 표면이 둥글게 부풀어 오른다. 43. 다은 중 에스프레소 추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분쇄된 원두의 입자 크기 2. 템핑의 강도 3. 분쇄된 원두의 양 4. 물의 양 정답 4번 물의 양 44. 추출 시간을 짧게 잡아서 만든 농축된 커피로서 커피가 가장 농후하게 나오는 피크 시점 직후에서 추출을 끊어 만든 이태리식 커피는? 1. 룽고 2. 에스프레소 3. 리스트레토 4. 도피오 정답 3번 리스트레토 45. 커피를 뽑아서 잔에 담아낼 때 잔의 세척이 불완전하여 세제가 남아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향미의 결함은? 1. 비린내 2. 흑냄새 3. 누린내 4. 곰팍내 정답 1번 비린내 46.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는 조건 중 틀린 것은? 1. 추출하는 물의 온도 90에서 95도 2. 카푸치노의 온도 60에서 65도 3. 서브되는 에스프레소의 온도 70에서 75도 4. 보일러 스팀의 온도 115에서 120도 정답 3번 서브되는 에스프레소의 온도 70에서 75도 47. 에스프레소용 커피 입자 크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흐린 날은 기준보다 조금 굵게, 맑은 날은 기준보다 조금 가늘게 갈아준다 2. 밀가루보다 굵게, 설탕보다 가늘게 분쇄하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다 3. 분쇄커피의 굵기는 추출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일반적으로 그라인더의 숫자는 높을수록 가늘다 정답 4번 일반적으로 그라인더의 숫자는 높을수록 가늘다 48. 커피의 추출방법과 이에 관련되는 보기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가압 추출법 에스프레소 커피 2. 여과법 핸드드립 3. 우려내기 프렌치 프레스 4. 다림법 프렌치 커피 정답 4번 다림법 프렌치 커피 49. 다음은 커피 장비의 관리 지침이다 매일 해야 하는 일은? 1. 보일러의 압력, 추출 압력, 물의 온도 체크 2. 그라인더 칼날의 마모 상태 3. 연수기의 필터 교환 4. 그루패드의 게스킷 교환 정답 1번 보일러의 압력, 추출 압력, 물의 온도 체크 50. 에스프레소 추출에 따른 물과 비교한 물리화학적 변화이다 틀린 것은? 1. 굴절률이 증가한다 2. 표면 장력이 증가한다 3. 전기전도도가 높아진다 4. pH가 낮아진다 정답 2번 표면 장력이 증가한다